우리 사람의 목소리도 온도가 있다고 하죠? 자 우중의 여인의 중요한 노래를 들고 나오셨네요 최수동인 노래입니다 내 단추를 쏟아지는 반비를 펼치기고 나의 창문을 내리며 그룹이 사이는 여름이나 만나지 말자고 맹서가 날 잊었는가 그대의 봉지 말고 돌아가오 그대로 돌아가오 그룹의 입술을 보이지 말 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오늘날 어둠을 맺히고 부상도 없이 돌아가는 나의 젊은 결이야. 사랑의 슬픔은 젊은 앞에 있는 사연이 눈물을 걷으면서 돌아가려마. 그대로 돌아가려마. 그대의 아름한 빛나는 밝은 태양의 빛이. 그대의 아름다운 rad을 맺고 부상도 없이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아름다운 엘리베이. 그대의 아름다운 엘리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